Q. 트와이스 트와이스다 최 지옥 최입니다 안녕 저희가 비욘드 라이브 월드 인어 데이를 곧 사전에 온라인 구독자를 이걸 티켓을 저희가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직접 티켓을 사보겠습니다 오우 일단 V LIVE에 들어가셔서 트와이스를 찾아야죠 그러면 여기 V LIVE 플러스 비욘드 라이브 트와이스 월드 인어 데이를 클릭합니다 제가 하면 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클릭하면 바로 이게 나와요 바이올 파란색으로 요거를 누르면 되는데 그 전에 이 티영씨 설명해주세요 아 이게 포인이 1500콘이 필요해서 이거를 충전을 하셔야 삶의 실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1500을 충전을 하셔서 바이올을 누르시면 됩니다 헉 이거 바로 왜요? 충전을 하자마자 구입이 됐어 와 우리가 눌러나서 포인을 해서 좋다 그럼 문자 넣으세요 바로 이거 진짜 쉬운데 완전 이거 순식간이네 그럼 모든 원스가 할 수 있겠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샀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보는데 우리 바람을 불렀어요 바람을 불렀어요 바람을 불렀어요 3시에 커밍 수 여러분들도 이렇게 손쉽게 티켓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쯔위씨 오늘 뭐하죠? 네 저희 이번 온라인 콘서트 어떻게 표를 구하는지 맞아요 구매를 하는지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쯔위씨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? 그 막 이렇게 티켓 같은 거 구매하고 아니요 전 사실 없었어요 이게 티켓팅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이거 처음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설레는데 이제 쯔위씨가 한번 펴주세요 일단 귀여운 디자인 서치만 펴죠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어요 어 여기에 막 사나 미나 미나 다 이렇게 한 명씩 있나봐요 아 저희는 캔디봉 와 같이 캔디봉이랑 같이 하는 거는 캔디봉이랑 같이 오는 거 그쵸 오오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한번 그러면은 저희 내용을 오 15% 할인도 해준다 오오 좋은데 여기 설명해 네 일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네 그럼 구매를 한번 해볼까요 쬐씨? 네 쬐씨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단어 구매 들으시고 그러면은 동의합니다 자 그럼 결제를 한번 해볼까요? 예이 결제 완료 일단 처음 해보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간단한데요 이 정도면은 쉽게 원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8월 9일에 만날까요? 네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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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라이브 많이 바로 와주세요 누워서 보니까 진짜 편안하다 그치 요즘 좋은데? 좋다 오오오 만주 쉬운데 편한데 8월 9일 오후 3시 트와이스 월드이버댕 그리 라이브 클러스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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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